어두운 광고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마술사 권정환이에요.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보면 핸드폰이 있죠? 이 핸드폰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핸드폰 한번 들어봐주세요. 하나씩 들어봐주세요. 들었어요? 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이 핸드폰을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. 먼저 한쪽 손가락을 떼주세요. 한쪽 손가락? 그리고 한쪽 손을 떼주세요. 떼보세요. 떼주세요. 삐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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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. 어? 어? 우와! 우와! 공중에 터치, 공중에 터치. 공중에 터치, 공중에 터치. 놀랍죠? 무거워! 에이! 에이! 저거 헤드폰 여기다 손에다 이렇게 붙여놨네 이거. 다 티나다. 저기 저 말 많은 관객분.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굴러와주세요. 아니 진짜 왔잖아. 붙여놨잖아. 남으세요, 남으세요. 우리 관객분. 무거운 거 있어요? 무거운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자, 우리 관객분. 네? 저기 있는 의자에 누우세요, 누우세요. 머리 이쪽으로 두고. 여기 있는 이 두 손가락으로 여기 있는 이 관객분을 제가 균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. 휘리리. 뽕. 자, 다리에 있는 의자 빼주세요. 에이, 뭐야. 안 되냐. 아유, 아유. 다시. 다시 다 잘할 수 있어요.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. 뽕. 와! 아직 안 끝났어요, 아직 안 끝났어요. question. 자 이제 머리에 있는 의자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긴장하지 마시고. 님리리리 시리리 Develop. 뽕. 어? 내려가면 안 되지. 내려가면 안 되지. 내려가면 안 되는지, 내려가면 안 되는지. 어때요, 어때요? 어때요, 어때요? 어때요? 어떠다 Hoş. 놀랍죠? 박수. 잘했어